안녕하세요. QA 사정 깜냥입니다. 싱크웨이 톤 밥숍 8D BA 듀얼 다이내믹 하이브리드 이어폰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어... 제품명이 상당히 기네요. 이 제품 마이크에는 놀지사의 MAMS 마이크로폰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. MAMS란 마이크로, 일렉트로, 메커니컬 시스템의 약자로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을 의미합니다. 음... 이어폰 드라이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놀지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검증된 회사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만큼 목소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녹음되는 편이네요.